다음은 또 윤현아 우리 회장님 앞에 잠깐 알려주십시오. 네, 공로상 주식회사 DNDCity 권동선 회장님. 네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오직 위원장으로 한국영화발전의 큰 분노가 인정되므로 우리 영화배우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. 2차 13년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거용아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그 안에는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권동선 회장님이십니다. 역시 트로피와 함께 부상을 함께 전달해 드리겠고요. 계속해서 기념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상이 이렇게 또 전달이 되는데요. 네, 필라리나의 줄기제품 화장품 이렇게 전달이 되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